안녕하세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에어팟 3세대 제품 에어팟 프로 출시됐습니다. 출시됐기 때문에 제품 설명 한번 해드릴거고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에어팟 2세대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거고 아소스 사이트 전체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바버자켓, 나이키 제품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아마존에서 남극 크릴 오일 굉장히 요즘 홈쇼핑에서 핫한 제품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토리버치에서 세일정보, 아이패드 프로, 브라운스 패션에서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명품 찾아보시던 분들 이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구스라든지 바버제품, 메종키친에, 나이키, 울리치, 버버리 캐나다구스, 골든구스, 생노랑 등등 많은 제품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볼 제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에어팟 3세대의 제품 루머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달 말에 출시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애플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는 것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고 3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지금 구입을 하시면은 11월 4일에서 11월 6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배대지로 통해서 받아보시면은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제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이트 만약에 들어가보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 애플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 구매 불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현재 구매 불가이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이런 것처럼 한 달이나 두 달 뒷북 칠 때쯤 됐을 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제품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집고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250불에 현재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33만원에 현재 판매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길어진 케이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이어 형태로 노이즈 캔슬링이 제공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굉장히 짧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사전 예약해서 집고하는 방법까지 바로 이 영상 찍은 후에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쉽게 집고하는 방법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팟 프로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에어팟 2세대 제품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셀러 리퍼 제품이긴 한데 차진 케이스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125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15% 할인돼서 대략 106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에 닿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6불 정도의 2세대 제품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 제품은 이 정도 100불 조금 넘는 금액에 구입을 현재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되는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5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리퍼 제품입니다. 145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45불 곱하기 2.85불 하면 되겠죠. 그럼 120불, 123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택도 없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무선 충전되는 제품은 123불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에서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2세대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이 두 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20% 세일하고 있는데 아소스가 정책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영국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국으로 배송받으시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선택하셔서 샵 부분을 사우스코리아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사우스코리아로 설정해주시고 커런시 같은 경우는 파운드로 보셔도 되고 US달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로 보시는 게 결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번 이중환전되기 때문에 파운드로 놓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 20%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전부 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이트에서 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120파운드 넘지 않게 세일 적용된 금액이 12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지 되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바보 인터넷에 대한 슬림 자켓 같은 경우는 가격이 250파운드로 120파운드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관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 할인받는다고 하면 250파운드이기 때문에 250파운드 곱하기 점파를 하면 되겠죠. 그럼 200파운드에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200파운드 검색해보시면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 찾아보실 수 있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관부가세 23% 붙기 때문에 이 금액 23% 추가하시면 그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됩니다. 아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스포츠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은 오른쪽 맨 위에 부분은 반드시 한국으로 설정을 하셔야지 세일이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은 10월 30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보 제품 일단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보 제품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는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링크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스포츠 바보 제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포츠 바보 제품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키 제품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십니다.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이곳에 있고 모든 제품들 2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 트레이닝 목이라든지 티셔츠 등등 보실 분들은 여기 나이키 전체 세일 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나이키 에어맥스만 모아놓은 페이지도 아래쪽에 설명 부분 안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나이키 에어맥스만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세일됩니다. 77파운드에 나이키 에어맥스 200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신발이죠. 에어맥스 200 제품 이런 색상도 있고 이런 색상도 있고 이런 색상도 있고 이런 색상이 굉장히 여러가지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다른 곳에서 구입하시기 힘든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여기 있습니다. 144파운드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파운드 할인받으면 115파운드까지 떨어집니다. 115파운드까지 떨어지면 120파운드 안쪽이기 때문에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5파운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7만원 17만원의 트리플 블랙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거고 한국으로 무료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17만원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빠른 배송으로 20파운드 추가하시면 관부가스에 넘어갑니다. 배송비도 관부가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빠른 배송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일반 배송 대략 3주 정도 걸리는데 그 일반 배송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맥스 270 에어맥스 98 에어맥스 98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에어맥스 200도 트리플 블랙 제품이 있고 90도 트리플 블랙 제품 에어맥스 720 여러가지 제품들 나이키 에어맥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주 나오는 그런 세일이 아니니까 20% 세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 세일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소스 이번 세일은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세일을 하는 거고 48시간만 딱 세일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세일이 종료가 되면은 블랙프라이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박싱데이 그때 세일 정보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구입하실 분들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디다스 제품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아디다스 제품들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많이 드신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남국 크릴 오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0mg 짜리 제품이고 120개 캡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도 홈쇼핑에서 난리가 난 제품인데 현재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9불 99센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 가격인지는 홈쇼핑을 한번 둘러보시면 되거나 한국 사이트 네이버에서 남극 크릴 오일 동일한 제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 30개 들어있는 거 6만원까지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 4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20불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세일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제품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현재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상품 자체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부분에서 미국으로 배대지로 설정하셔서 보시면 이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런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6톤까지밖에 6톤까지밖에 구입이 안됩니다. 반세 기준이 200불이 아니고 6톤까지밖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6톤 맞춰서 구입을 하셔서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토리버치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 굉장히 많은 제품 세일로 다시 입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 세일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토리버치 집구하는 방법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추가 할인 코드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이런 제품 숄더백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고 200불이 넘는 제품들은 백 같은 경우에는 18% 의류 같은 경우에는 23% 관부가세 추가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그라든지 울버린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츠 최대 6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겨울철에 신을 수 있는 어그부츠라든지 12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팀버랜드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렐 제품 저도 이 제품 가지고 있는데 칼리브 제품이죠. 이 제품 1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제품 여러가지 부츠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습니다. 지금 직배송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그부츠라든지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헌터부츠 등등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 애플 아이패드 프로 제품입니다. 12.9인치 자리 제품이고 3세대 제품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제품 64개가 와이파이만 적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리퍼 제품이고 매니팩처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리퍼된 그런 제품입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두가지 색상이 있고 현재 6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전부 다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650불에 10% 65불 추가적으로 계산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내셔널 시핑 국제배송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30불을 30불 받고 있습니다. 30불이 좀 비싼 금액이긴 한데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대략 15불 정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짜리 큰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브라운스 패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제품 구입하실 분들 놓치면 안되는 그런 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 600불까지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50불 이상 구입하시면 150불 할인 125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0불 할인 1750불 이상 구입하시면 350불 할인 2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600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할인코드 보시고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세일하는 거고 지금 이 사이트 하일로인 데이를 맞아서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일입니다.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이렇게 좋은 딜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세일정보 보시면 10월 30일까지 미국시간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 세일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세일되는 저품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가 제품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일에 적용되지 않는 브랜드들은 아크네 스튜디오 벵앤올룹슨 셀린느 크리스찬 렙브르텐 그 다음에 구찌 미우미우 프라다 스톤아일랜드 몽클레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브랜드들 중에서 제외되는 브랜드들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래쪽에서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페이지는 남성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제품의 캐나다 구스입니다. 캐나다 구스 제품들 지금 보시면 캐나다 구스 익스페디션인데 익스페디션인데 준제이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23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600불 할인받으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캐나다 구스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버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버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시고 할인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이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할인만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종키친의 제품도 이곳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브랜드 이외에는 전부 다 세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제품도 굉장히 희한한 특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이너 협약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특이한 제품도 찾아보실려면 한번 이쪽 사이트도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실 수 없는 특이한 나이키 제품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패딩 명품 패딩 이전에 설명드렸던 명품 패딩에도 들어가 있는 울리치 제품도 울리치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아틱 제품도 여러가지 색상 현재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들도 굉장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울리치 제품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 버버리 버버리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버리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버버리 카메라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세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버버리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1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받으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은 골든구스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골든구스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생노란 제품 생노란 제품도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백 같은 경우에 많이들 구입하시는 백이죠. 이런 백 같은 경우에 230만원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까 그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굉장히 많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백들 현재 다른 분들이 세일 정보 하나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고 다른 유명하신 분들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세일 올리기 시작하면 빛의 속도로 빠져나갈 겁니다. 생노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세일 알려드릴 때 바로 들어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하필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